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 들려드리려고 오늘 화면을 켰습니다. 블레싱이라는 찬양인데요. 함께 이 찬양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.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고 주의 호흡으로 입맞춤하고 사랑스런 눈으로 속삭이시네 내게 이 세상 무엇보다 넌 소중하단다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고 주의 호흡으로 입맞춤하고 사랑스런 눈으로 속삭이시네 내게 이 세상 무엇보다 넌 소중하단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여도 때론 너조차 너를 미워해도 너의 모습 이대로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나의 기쁨이라 여전히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하단다 여전히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하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하단다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